지민이 형의 좋아하는 점을 알려달라 아! 지민이 형의 좋아하는 점을 알려달라 지민이가 좋아하는 걸 알려달라 옆에 있는 멤버의 좋아하는 점을 알려주세요 지민이에 대해서 뭘 좋아하시는지 내가 지민이 형의 좋은 점을 알려달라 어떤 걸 좋아하는지 펀뻔함? 펀뻔함! 펀뻔함 좋죠 제가 펀뻔합니까? 어떤 면에서 펀뻔한가요? 되게 안 펀뻔한데 지민이 형이 펀뻔해요 요즘 많이 펀뻔해졌어요 이러면 그래서 더 좋아해요 그것밖에 없나요? 제가 펀뻔합니까? 제가 펀뻔합니까? 어떤 면에서 펀뻔한가요? 되게 안 펀뻔한데 cycling이 routines 너무 펀뻔해야죠 manages Purple 세세 요즘 지뢰수재들이 요즘 가장 즐거운 일는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은 일어나서 정국 때문에 가고 계시는데 경고 tamp 음 outing 전공이 그런wynn 그대 сер decide 아뇨 6 1등 세리머니 공약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되게 잘했는데 벗 그러나 그러나 올라가더니 마치 이제 전국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에서 형은 간판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너는 나의 슈퍼스타야 다음 편에 계속 아 음사각 본인의 삶에서 기적 같은 일 뭐가 있었는지 얘기를 우리 한번 해볼까 오늘 뭔가 왠지 정국씨가 얘기했고 했거든요 얘기 해볼까요 음사각 음 음 음 음 으 으 으 으 으 왜 이래 마구치와 같이 프로잖아 예상 못했어 으 으 으 으 우 으 으 ㅅ 하지만 이의 정국은 주인공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국을 갖고 있는 의견을 받는다. 여기가 안 돼 와.. 우와.. 오우 만약에 수거 받으면 이쪽으로 올거야? 헬로? 너는 수강 갔다 오면 나 어디 갔어? 나는 아직 계획 없어 도쿄 가고 보고 싶다 여행 꼭 가자 했더니 고배지 여행 꼭 가자 했더니 고배지 여행 꼭 가자 했더니 고배지 도쿄 가고 싶다 네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어떤 거죠? 뭔지 바로 알겠어요? 첫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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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입으로 말하게 해줄게요 첫목시? 여러분 설마 설마 말하세요 말을 아니다 직접 보세요 아 진짜 말을 하세요 아 안 되겠어 내 목적이었어요 기다림 그래서 할 거에요 피를 민 pulse요 й 놀아주세요 ants ουν 밥 바나 Map 염 young 왕 maps 며칠 새송 define 행복 봐봐 Selon For everyone's health and well-being, we are not going to discuss the noise that came out of Jimin. I know exactly what you're thinking, my third eye sees all. 정말로 너무 좋아 좋았어요 그러면 역시 역시 좋은 거 같은데 하하 자, 준비하시고! 준비! 시작! 자, 빨리 밀치세요! 여러분, 웃음참기 게임이 아니에요! 준비됐어요? 갈게요. 아니, 둘이 사귀세요? 지민 씨, 탈락! 오케이, 그냥 아무도 할게! 왠지 오늘 방송은 나 혼자 하는 거 보다 조용한 방송 것들은 안 했다. save the day 뭐라 뭐라 그냥 뭐라 다 해줘 방구쟁이? 시혁 PD님? 정신적으로 방구쟁이? 뭐라고 좋냐? 아니야 오늘 목도 좋고 정구이가 이니아도 안 켜고 마이크도 안 켜고 제가 이때까지 한 잘했어요 러블 셈프트워 중에 가장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들어가시죠 그러면 아 일렉 잘 듣고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now off you go then So in conclusion, we can deduce that Jimin is shameless because no matter where they are, who they're with, or how many people are watching, Jimin will flirt with Jungkook. Seems Jimin likes seeing Jungkook flustered. So what do you say we see how he reacts when Jungkook turns the tables on him? He can't do anything. Do you know what if it's a hairbrush? It's a color. It's a color. It's not a color. It's a color. I like that. I like that. 오 잘생겼다 살짝 그치 오 섹시한 표정 갖고싶다 갖고싶다 분위기있다 갖고싶다 갖고싶다 왜 자꾸 갖고싶다 저 연기가 웃어 탄내 안나니까? 내 마음이 타는데 왜이렇게 됐어 너 왜이렇게 됐어 그런거 좀 보고 배우지 말라고 했잖아 형이 곤란하다 나 예쁜척하니까 재수없지 목소리가 이상해 곤란하다 그렇게 태어난건데 입술이 참 도톰하네요 어 그런데요 호기형 진짜 잘생겼다 호기형 진짜 잘생겼다 형이요? 잘생겼네 지금 뭐하는건데요 슈가형 없으니까 슈가형 오늘 울거 같아 오죠 아 울거 같냐고 어 왜이렇게 눈떠서 이렇게 봐 슈가형 울거 같아 울지 않네 일단 빨리 제 눈으로 아미밤이 채워진 그 장면을 빨리 보고싶네요 보고싶어? 네 얼마나 보고싶어 심장소리가 안들리십니까? 어떻게 들리냐 BPM 한 850평 BPM 850이야? 사람들한테 그게 사람이 낼 수 없는 속도죠 그정도로 좀 심장이 뛰고싶어 저도 굉장히 지금 흠 지금 지켜보고있어요 멤버들이 자 보자 1위가 아니어도 괜찮아 넌 항상 짱이었어 아 그거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 황금 대기잖아 어 너 아니야 아 그럼 제가 형한테 이거 말하면 돼요? 지민아 1위가 아니어도 괜찮아 어디가 넌 항상 짱이었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안녕 레벨이 1위가 3위가 1위가 2위가 1위가 1위가 4위가 4위가 1위가 1위가 4위가 1위가 3위가 재민 씨 맨날 재민 씨 왜 자꾸 재민 씨야 카메라 자 비씨가 어떻게 사진을 이따그로 찍냐 야 대단하다 수강해 우리가 봤을 때 수강해 우리가 봤을 때 수강해 내가 이제 몸을 또 찍어야지 지민 씨? 저 왜요? 아 지민 씨 저 왜요? 반쪽 얼굴이야 나머지 반쪽 얼굴이야? 뭐 이런 로망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네 뭐요? 뭐야? 이거 뭐야? 말을 해? 여러분들은 아실 거를 믿습니다 더 좋은 날 주로 나머지